원주시가 내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어린이를 대상으로 꿈 이룬 바우처 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합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거주하고 내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17년생과 아직 신청하지 않은 2012년부터 2017년생 어린이로 매월 10만 원을 바우처 카드에 충전해 지급합니다. 신청 즉시 바우처 카드가 발급되며 내년 1월 5일부터 체육시설과 예능, 기회분야 학원 등 650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